동그란 유빈 화이트 사실 깜빡깜빡이 그거 할 때 같이 일찍다가 나가잖아 이제 안쪽이.. 최대한 이곳 한 곳 그런데 나가라 형 이번에 한번 저희 둘이 나갈 때는 디빌어웨이 뭐 이때 한번 나가봐도요? 저희 둘은 안 올려줘요 준비하는 거고 중간 멤버들도 약간 이런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아요 너무 그냥 가만히 놔봐요 아! 아! 뭐야! 대박 아니 손 올렸는데 아니 색상 추는 거 괜찮아 했는데 손을 더 올렸어 손 이렇게 내면 손가락 흘리나 아 못 말리겠어 도겸이 나 오왕만 지켰어 찍히고 표정이 2초동안 표정이 하고 다시 있어 가자! 왜 이렇게 행복해 진짜 웃지 말자 내 말에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아우냐 진짜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!!! 호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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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해야지? 여기도 할 멘트가 없어 어 너 눈이 좋은게 너무 웃겨